만세하고 엎드리는데요. 다리를 반만 펴고 일어나세요. 만세. 지금 괜찮아요. 이거 진짜 힘들어. 다시 내려가고. 그렇죠. 다시 팔을 위로 만세하고요. 이거 말도 안 된다. 이렇게 복근이 이렇게 올리는 거 진짜 어려운 말이죠. 그리고 표정이 힘들어하지 않잖아요. 끝. 등에 힘 들어오죠. 등이 완전... 힙도 들어오죠. 잘 들어와요. 너무 잘했어요. 완전 시원한데요? 잘할 수 있을 것이에요. 유진이 가자, 유진아 가자. 갑니다, 갑니다. 잘하네. 네, 됐다. 거위로? 그렇죠. 내려가고. 숨 쉬고 있죠. 네. 숨 마시면서 일어납니다. 한 번만 더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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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목 길게. 엄청 유연하시다, 진짜. 끝. 유진이 진짜 잘하시는 건데. 잘했어. 자, 이제 레벨 업이에요. 자, 누가 먼저 할까? 원혜영이에요. 원혜영. 햄스트링 쭉, 내려가고요. 그래서 여유 있으면 이마 여기 한 번 터치하러 가볼까요? 완전 꿀다. 반대쪽 해볼게요. 왜 이렇게 잘해? 밀고 나가세요. 밀고 나가세요. 저거 저렇게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거는. 이마 이마도 가까이 가서 조금 더 스트레치. 다리 길이 봐. 이게 웬일이야. 너무 잘했다. 우와. 조심히 잘 내려오세요. 오른쪽으로. 감사합니다. 같이 밀면서. 그렇지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아니야. 아니야. 안 되네? 한 번만 더. 뭐라고요? 못 들었어, 못 들었어. 한 번만 더. 죄송해요. 잘 안 들려가지고. 왜 안 들리지? 왜? 한 번만 더. 쭉 길게 봐봐요. 아니, 이 정도도 대단한 거야, 사실. 저거 되게 많이 가는 거예요. 미소를 잃지 않는다. 웃으면서 한다고, 이거야? 잘했어요. 아까 거의 다 찢어졌어요. 일자로. 보셨죠? 응.